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55일째이군요. 안타까운 희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로 오늘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여러모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가격도 물론 오르고요. 경제 제재나 최근 사태로 인해서 국가별로 예측되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테러국 명단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처럼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입이 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GDP의 30% 정도 되는 4,6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래도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산업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국제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계산했을 경우에 서방국가들은 무려 243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유럽이 가장 많은 15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다음은 일본이 37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대만도 같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 가격이 급등을 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또 상승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GDP에서 입는 피해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1.5%, 일본은 1.8%, EU는 0.8%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피해 규모가 크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주식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앞서도 온 앵커랑 김민진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기대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전쟁 리스크, 이머징 시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역시 유럽이 피해가 가장 크고요. 일본, 미국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측면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의 수출이 막힌 상황이고 또 자원을 수입하는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좀 우리 경제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그나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분쟁 지역이 많은 중동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서방 국가들 간에는 화석연료를 스와핑, 서로가 융통해주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 부분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대안 방법을 찾아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트비안 브랜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가 49% 그리고 다른 카자흐스탄 같은 CIS 국가의 석유를 51% 함유하면 이는 러시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긴급한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산 소도 6개월 이내인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키우면 한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러시아에서 원인화 이런 게 어려우니까 좀 섞어서 비중을 줄여서 그렇게 고육책인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에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되는 소재, 가스 수입이 어려울 거라고 상당히 긴장이 됐었는데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는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전쟁이 6개월 정도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시소, 불활성 가스를 전 세계 30에서 70%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네온 가스, 그리고 크립톤 가스, 크세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부 지역의 격전지에서 생산이 됩니다. 오데사라든지 마리우플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공장들과 관련해서는 전화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생산 차질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 규모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그리고 대만의 TAC, MC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 같은 경우는 재구량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소금속이죠. 니켈 3개의 점유율이 무려 49%, 팔라디움은 42%, 티타늄은 30%, 알루미늄은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반도체 이미지 센서라든지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시소금속이 되는데 삼성전자나 소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구량은 확보하고 있지만 길어질 경우는 피해가 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공군망 혼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극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당분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경제 영향 점검하고 있으니까 외환시장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 약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정부가 외환시장에 좀 손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나쁜 물가 상승, 나쁜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개입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켰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시장의 개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 만큼 임금 상승도 하기 좀 어렵고요. 또한 국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가격을 충분히 전가시키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 실적 악화는 당분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요. 미국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미국 경제는 금리 올리고 긴축하는 것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로 워세션, 리세션에다가 전쟁을 통한 경기 침체로 워세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소장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주요국들의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훼손뿐만 아니라 지정학 위험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물가가 함께 상승할 경우에는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월스트지 저널이 민간 경제학자 65명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경기 후퇴 확률이 무려 2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이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퇴출이라든지 신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게 보셨습니다. 미국에서 또 최근에 주택가격이 오르면서요. 경기는 부진한 데도 불고 2008년처럼 주택 버블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가격이 왜 오르고 어느 정도나 오르길래 그렇게 걱정됩니까? 네. 각종 경제지에서는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는 경고범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는 1분기 중국의 성량 지표를 보면 주택 판매가 무려 2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0.7%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댈 언덕인 미국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버블이라는 기준은 정량적 기준은 없습니다. 과열 정도로 뜻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용이성이라든지 신규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험대출 비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중3층 같은 경우는 자기의 수입으로 주택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모기지 금리를 빌리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버블이 아닙니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이 2006년도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암, 불능자들이 속출했는데 지금은 신용불량자 비율이 4.75%로 역사적인 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지표로 가지고 봤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가 버티는 한 미국의 개인 소비라든지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가를 자극하는 전쟁,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요인이 국제유가인데요.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107달러, 두바이 108달러인데요. 유가는 100달러 위에서 이렇게 상당 기간 가는 겁니까? 네. 당분간은 10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원유 수요가 급속하게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가격 변동 요인에다가 공급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서부터 계속 이상할 정도로 날씨가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천연계에서 제거량이 지금 바닥이고요. 또한 지금은 바람도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지역 발전량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석탄탄광도 폐쇄하고 있고요. 시추 설비 도입도 현재는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계속 고궁행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 얘기했고요. 중국 얘기, 상하이 얘기 마지막으로 시간상 할게요. 소장님. 각 국가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요. 중국은 이제 상하이가 봉쇄가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주변국까지 확산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가 참 전 세계 물류대란이 우려입니다. 중국 발, 중국의 봉쇄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류가 화물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입제인데 개인 화물차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부지역서부터 동부연안지역까지 이송하는 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다가 PCR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류망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3월달부터 이런 차질이 4월달 들어와서는 화물차 물동량이 30%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상하이 항을 비롯해서 수저항, 선전항이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는데 이쪽의 물류 차질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현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두 달째입니다. 빨리 협상이 종결됐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늘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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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